안녕하세요. 시벅뷰의 핸드폰 안무 튜토리얼을 한번 찍어볼께요. 처음에 시벅 했을때 핸드폰이랑 손가락 그 다음에 뷰에서 오른쪽 엄지손가락 피면서 동시지 핸드폰을 꺾어주시고 그대로 오른손 가만있고 핸드폰 붙여주시고 그대로 꺾어서 약간 몸의 왼쪽으로 벗고 가죠. 그 다음에 그대로 손 딱 펴주시고 오른손은 가만있고 왼손 핸드폰 안쪽으로 꺾고 가시고 다시 여기를 기준으로 슥 갖고 오시면서 뒤로 숨겨서 뒤에서 뿅 하고 엄지 찰꺼 이게 나오겠다고 해주시고 이 손도 가만있고 핸드폰만 이동 이동 그리고 손을 이렇게 누르시는 동시에 뿅 그 다음에 핸드폰 붙이시고 뿅뿅뿅뿅 다시 시벅 돌아오시면 됩니다. 네 여기까지입니다. 자 파트 2 갑니다. 시벅 다시 오신 다음에 뷰우우 했을때 손가락을 이렇게 핸드폰을 살짝 이렇게 꺾어주시면 됩니다. 뷰우우우 하고 이대로 오른손 가만있고 핸드폰이 쭉 올라왔다가 이 팔 선을 타고 쭉 내려오시고 다시 팔을 꺾어주시고 내로 슬라이드 그 다음에 놔서 치고 치고 이렇게 만져주죠. 치고 치고 뿅뿅뿅뿅 4번 그 다음에 따다다다다다다 네 여기까지 시벅리어 끝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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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